김태경님 드립 한 번만 읽어주세요 무슨 드립 쳤죠? 밭니 꼼... 어? 이..이것은 뻐거슨 니다리 알베스 지금 몇시야? 바리오 발로 찰래? 니디에 드롭바? 엉덩이를 흔드롭바 와 진짜 깨끗다 라미란에게 라미란아 와 진짜 천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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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찔렀다 이보 아 이거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잘 차요 여러분들